꼬맹아 꼬맹아 우리 꼬맹이 착하네 오구 착하네 오구 착하네 왜 이렇게 착하네 우리 꼬맹이 왜 이렇게 착해요 아니 원래 착해요 나 원래 착해요 오구 우리 시청분들 니크는 궁금해한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해줘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나무가 캐나지 말지요 나무가 캐나지 말지요 론이 완전 맹소같아 미니맹소 우리 꼬맹이 응 응 길만지지 말아냐 길만이냐 와아 피곤하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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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언제 나오냐 근데 아까 예비 쓰고 있자면 응 재수아 관사에 나온거야 응 어이 거기 좀 드세요 됐다 어이 의자 밑에서 뭐하십니까요 그치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기다려 어 với Martinez 우리 오 엄마 엄마 아 엄마 엄마 이 엄마 아빠 껌딱 튀어 아이구 착하네 응? 어이 이 꾸메 데려 봐야죠? 싫어 싫어 에이 언니 갔다 올게 나갔다 올게 오구 쩌꺼네 오구 쩌꺼네 오구 쩌꺼네 엄마 기다려 올거야 엄마 엄마 멀리 안 갔어요 안뇽 해주자 안뇽 안뇽 나 안했거든요 안했구요 안왔어? 하지마 이 꾸메 하기 싫으면 하지마요 안뇽 해줘 그래도 안뇽 안해줘? 안뇽 안해줄거야? 안뇽 해주세요 안뇽 안뇽 아우 진짜 됐냐? 아우 우리집 꼬맹이 진짜 너무 까칠하다 진짜 여자친구는 같은 여자친구는 너무 까칠해 욕가탈스러운 매력이 차가워요 응? 진짜 거의 누가 어? 독립적이 독립이 강한 고양이 아니야 할까봐 응? 응? 안뇽도 그래? 음.. 바이 안녕히 계세요